야, 이거 완전 대박! 원 플러스 원인다, 원 플러스 원인다. 그렇지, 그렇지. 섞어? 머리 깨져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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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. 갑시다. 아드님이 절 찾아왔었어요. 한우 선물 세트랑 꽃바구니를 들고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요. 내가 이 녀석을 그냥 가만두나봐. 왔다! 야, 잘 있었어, 우리 집. 오늘 저녁은 호두가 해볼까요? 어때요, 까기? 그건 아니야.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. 근데 호두가 하면 맛은 장담 못해요.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. 너무 좋다. 누구야? 누구지? 누구세요? 엄마야, 빨리 문 열어. 야, 일단 안방. 다용도실. 빨리 안 열고 뭐 하는 거야? 신발! 신발! 뭐야, 안 열고 왜 이래? 어, 엄마 내가 지금 바지를 좀 벗고 있어서 잠깐만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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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